주식 시장이 좋아질 기미를 보일 때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늘었다는 기사를 종종 접합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대박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투자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5만원짜리 주식을 20주 샀습니다. 주식가격이 5천원 올라서 10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전체 투자 수익률은 10만원 나누기 100만원에서 10%입니다. 이제 갖고 있는 투자금 100만원에 증권회사에서 100만원을 빌려 200만원을 만듭니다. 이 돈으로 5만원짜리 주식 40주를 샀습니다. 증권회사는 100만원을 빌려줄 때 이 주식을 담보로 잡습니다. 주식이 5천원이 올라서 2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전체 투자 수익률은 20만원 나누기 원래 가지고 있던 돈 100만원에서 20%입니다. 물론 증권회사에서 빌린 1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은 20만원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식이 크게 올랐을 때는 주식에서 얻는 수익이 이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습니다. 투자한 주식가격이 이렇게 쑥쑥 오른다면 신용거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면요? 이제 주가가 5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5천원 떨어진다면 빚을 내서 투자한 경우 손실은 20만원이 되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20%가 넘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은 실제 20만원보다 크죠. 이제 계정의 가치는 2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만약 증권회사가 정한 계정 가치의 기준이 190만원이라면 증권회사는 부족한 10만원을 더 넣으라는 연락을 합니다. 투자자가 돈을 넣을 수 없다면 증권회사는 담보로 잡은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영어로 마징콜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신용거래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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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